복동아 어이구 복동이 꽁꽁 찾는거야 꽁꽁 자 지금 복동이가 배 속에서 딱꾹질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느낌으로? 응 맞아 보이는 거 같은데 이게? 보여? 전체가 자 꿀렁거려 이렇게 방금 이렇게 복동이 짜꾹질했어 놀래켜줘야겠네 깜짝 다리 뻗어볼까?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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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발로 찼어 이제 나오면은 아주 그냥 두 팔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있어요 기지개 쫙 펴고 이제 잘 수 있어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웅크리고 있어 이따 또 봐요 복동아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에 엄마 보니까 좋다 집이 제일 좋아 하이파 복동이는 뭐 했어? 잘 잤어? 뭐야 이거 지금 대답하는 거야? 근데 여우리도 느껴지죠? 응 이게 콩콩거리는 게 응 내 머리 잘 들리니? 에이 가슴 진짜 그냥 진짜 신기하다 대답을 해 그리고 지금은 엄마한테 마사지크림을 발라줄 거야 복동이가 점점 커져가지고 엄마 살이 늘어나 그래서 크림을 발라줘야 돼 튼설크림이야 클라린스야 갑자기 CF야? 갑자기 CF야? 복동아 이따 자기 전에 또 인사할게 안녕 복동이 우리 딸 딸이네 되게 신기하다 복동이는 완전 건강할 거야 그리고 O형일 거야 O형이 해야 돼 이론적으로 그래 O형이 아니면 엄마의 인생이 갑자기 피곤해져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우린 알 수가 없어 O형이 해야 돼 복동이는 나오면 물속이 아니라 공기 속에 폐를 숨을 쉬면서 살아갈 거야 엄마가 깜짝 놀랄까 물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밖에 나와서 근데 엄마 아빠가 밖에 나와서 살아가니까 밖에 재밌어 진짜 재밌어 일단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엄청 좋아 복동아 아빠 머리 색 궁금하지 않니? 아빠 눈썹 눈 코 입 아빠 눈 코 입 널 말리던 내 속에 작은 손 독학이다 의외네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어 응 우리 다음 주에 보자 아니야 이번 주에 볼 수도 있잖아 이번 주에 볼 수도 있어 응 나가고 싶을 때 나와 여기 집도 다 준비돼 여기 병원도 다 준비돼 이거 다 준비돼 있어 복동이를 위해 이 세상이 준비가 돼 있어 이 세상에 나와봐 아주 신비한 날들이 펼쳐질 거야 우리야 응 응 응 사랑해 사랑해 복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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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동이가 나오면 엄마 아빠가 진짜 부모가 되는 거네 응 응 응 그 엄마랑 아빠랑 아직 엄마 아빠가 돼 본 적이 없어서 우리도 처음이야 복동이도 세상에 나오는 게 처음이겠지만 엄마 엄마랑 아빠랑 아직 부모가 돼 본 적이 없네 복동이가 나오면 이제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래서 아직 우리가 엄마도 아빠도 호칭이 좀 어색해 불려 본 적이 없잖아 복동이가 건강하게 잘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불러줘야 돼 엄마 엄마 이게 엄마고 아빠 아빠 아빠가 좀 어려워 아빠는 된 소리야 아빠 아빠 해야 되거든 엄마 먼저 불러도 돼 아빠가 안 속상해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고생이 많아요 복동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엄마가 배가 이제 피부도 늘어나고 갈라지고 아픈 데가 되게 많아 우리 복동이는 건강하게 크고 있는데 엄마가 허리도 아프고 고생이 너 할라 그래서 복동이가 나서 효도를 효도해야 돼 아빠한테 보다 엄마한테 더 잘해줘야 되고 아이고 응 대답한 거지 쿵쿵 응 찰 때 조금 살살 차 엄마가 많이 아파요 지금도 이렇게 살던 거 보면 아빠가 너무너무 속상해요 응 너무너무 속상해 그러니 대신 내가 아파해줄 수가 없어서 응 아빠가 참 가슴이 아프네 물론 우리 복동이 보면은 엄마 아빠가 참 기쁘겠지만 지금 이게 복동이를 낳기까지 엄마가 많이 고생하고 있어 복동이는 겨울에 태어났네 겨울에 태어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자 나는 그 노래 불러줄게 우리 이제 새가 좀 잘 시간이야 복동이가 그 안에서 잘 자 응 이제 자자 잘자 내일 봐 복동아 이제 곧 나올 때가 됐구나 복동아 이제 나오면 바깥은 추운데 복동이가 나오는 요즘은 병원이랑 여기 집은 다 따뜻할 거야 보일러를 많이 틀어놓을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엄마 배도 따뜻하지만 밖에도 되게 따뜻할 거야 그리고 여기 복동이가 이제 엄마아빠랑 같이 살 동네는 공기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공기 좋은 데서 같이 엄마아빠랑 살 거야 아주 복동이도 좋아할 거야 기분 좋을 거야 기분 좋을 거야 응 복동이가 나오는 계절은 겨울인데 음 집 안에도 좀 크고 그 다음에 따뜻해지면 우리 외출 나가자 너무 좋겠다 응 따뜻해지면 여기 꽃도 많이 피고 어 내과도 있고 새도 많고 좋겠다 그치? 복동이 딱 100일 되면 따뜻해지겠다 응 그럼 유머차 타고 엄마아빠랑 같이 이제 산책 나가자 재밌겠지? 아이고 지금 아이고 이제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어 복동이야 이거 보자 몇일 남았지? 10일 남았나? 진짜 얼마 남았나? 오빠 무서워 엄마 하루만 딱 참으면 돼 하루만 하루만 빡 아빠 아빠가 남의 일이라고 저렇게 말한다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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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루만